성장, 슬기로운 교회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장, 슬기로운 교회생활 세 번째 시간, 상급자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상급자 편을, 슬기로운 교회생활의 마지막 상급자 편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오늘 부제목은 언니, 그 부교육자 마음에 안 들죠? 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리는 이 제목을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부제로 삼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최대한 사적인 감정을 많이 배제하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급과 중급을 넘어서게 되면 고급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초급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급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는 악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대로 더 굳건하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양이 되어서 염소를 물리치려는 각고의 노력이라 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중급의 단계마저 넘어서게 된다면 마귀 측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아니, 아무리 미움을 심어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을 해내고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감, 그것들을 뿜어내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악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심겨져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사명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니 마귀들의 입장에선 여러분, 쓸만한 카드가 거의 동의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성장을 막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노력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체돼서 쉬게 만들거나 아주 완벽하게 탈선하게 넘어지게, 꼬꾸라트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아니,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통하지 않으니 마귀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면 그건 마귀가 아니죠 마귀들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쉽게 쉽게 넘어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중급을 넘어서서 어떤 시련이와도 굳건히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포기하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구호는 그럴 것 같아요 마귀 회사에 가면 네버스탑 아니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구호가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한 스토리를요 기독교 서적으로 지필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많이 읽힌 조은번현이란 사람이 쓴 천러역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반드시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은번현은요 영국 친내교 목회자였어요 1678년이니까 거의 한 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소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부의 내용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천국문에 입성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조은번현이 영국 국교도의 청교도 탄압으로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시절에 옥중에서 쓴 기독교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있는지 1910년에 성경 전편이 완벽하게 편찬되기도 전인 그 15년 전에, 1895년에 캐나다 장로교 성교사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 이후의 여정입니다 믿음 이후의 그 여정 즉, 성도님들의 성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냥 천성간간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성간은 그날까지 각양각색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벌여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산배로서 그 어려운 싸움을 너희들 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에게 길을 잘 알려주고 싶고 잘 살라고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기술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용이라 불리는 마귀 이 디아블로, 아블론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신 분 다 아시죠? 용 죽였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끝판왕 죽였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설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용감하게 용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쉽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크리스찬에게 아첨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지금까지 용을 죽인 용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껏 크리스찬을 지켜 세워주었어요 이때 여러분,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아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거프 손사례를 치면서 그 칭찬사례를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하지만 계속된 아첨자의 말에 칭찬사례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 우쭐해지게 돼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이게 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그의 마음 한켠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교만스러운 생각이, 교만의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는 크리스찬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마음을 심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자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크리스찬은요, 이 칭찬사례에 그만 마음속의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번역은요 이미 크리스찬들이 최종 단계, 즉 상급자가 되었을 때 용을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고 난 이후에 벌어질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올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설의 스토리를요 상급자라고 불릴만한 멋진 믿음을 지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법한 이런 마음의 변화 이 에피소드를 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마귀가 심겨주는 교만이라는 그 감정 그거를 억누르고 제거하기까지 잘 다스릴 것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배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느냐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서른 편이 넘는 편지를 통해서 각종 조언을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 14번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마귀의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삼촌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환자, 환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환자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거를 성도님이라고 바꿔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삼촌 마귀가 편지에 쓰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겸손이 특히 그렇지 성도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식의 만족감을 슬쩍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교만이 즉시 고개를 들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님들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겸손이란 옷이 주어졌고 나는 이미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미 겸손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겸비를 몸에 지니고 있다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성화의 가정 가운데 하나인 내가 그 겸손을 장착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마귀가 이끄는 길로 곧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급자, 즉 교회에서요 통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대표 일꾼으로 인식되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혹시 찾아온다면 내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나 많이 변했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그때 아주 아주 위험한 상태에 여러분은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가 하는 행동은요 겸손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난 것이 아니고 교만의 만행으로 이어져갈 위험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상급자들, 즉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전히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적당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교만 덩어리 그 자체예요 라는 여러분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요 통으로 날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하게 보여주신 그 임무들을 아무런 잡음도 없이 은혜의 비단길을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아름답게 수행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번째 편지에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워드에게 보낸 21번째 편지 그 내용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라는 주제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아요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인간은 시간조차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청지기임을 망각시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나 직책을 맡은 분들 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운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게 웬 은혜인가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청국 시민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좀 하지요 제가 손대는 교회일마다 다 젤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저같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풀어내는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더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일이 잘 될수록 더 큰 임무를 부여받게 될수록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하나님 내게도 한 2% 정도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5% 정도요 아니 이번에는 제가 한 10%는 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분이 있지 않냐며 주주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청직이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인인 주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싸기특이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아주 위험한 교만이라는 길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 천사가 저 높이 있던 그 천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마귀가 되었던 그 일이 그 저주가 그 넘어짐이 그 떨어짐과 그 추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장이 되는 그 일은요 이렇듯 한순간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교회를 여러 신학교 선후배 동기들을 관찰한 결과 그 일반적인 결과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한 교회의 단임 목사님보다 부교역자들 생활이 더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관찰과 분석은 이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은 종들인 목사들이지만 단임 목사님보다 부교역들 생활이 힘든 이유가 나름 있어요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 단임 목사님께 뭔가 마음에 성운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불편한 그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 뒤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적인 안정적인 영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피치 못해서 종종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 초를 예를 들읍시다 그냥 제가 죽을게요 제 설교가 마음에 든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싫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옮길 이유는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분 목사님은요 어쩌다 한 번 봐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마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 분의 설교 자리에 오늘 같은 날 피하실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피하고 피하라고 해도 그 분이 자꾸 눈에 밟혀요 여러분에게 대단히 신뢰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불평, 불만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해요 여러분 또 나이브 하잖아요 뭐지 않아서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 분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왜? 자꾸 눈에 보이니까 가시처럼 내 마음을 자꾸 찔러대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누군가에게 고소고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위로 좀 받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비라는 회오리를 타고 전교의 일파만파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 한 분이 괴물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교역자는 같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종이라도 더 많은 챌린지를 성노님들부터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사정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보다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교역자들을 접하게 된다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시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저분은 강의 때 졸았는지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는 데 불구하고 내가 왜 저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속으로 여러분 은밀히 은밀히 이런 생각하면서 경멸 아닌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위 목사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은요 나이도 어려요 영역도 안 돼요 영성도 딸려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해요 그때 잘 모르는 당장 답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교역자들은 여러분과 더 밀접하게 연밀하게 형성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과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하지 않게도 좀 부족한 면이 많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실망감을 안겨 드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부목사인데 무시받을 만한 여러 가지 사실과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은 단임 목사님 못지않게 부교역자들을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 대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몰라서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요 그 부교역자님, 그 부목사님이 내는 퍼포먼스 능력치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분, 그분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저 인생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 때 그분은 반대로 감싸줍니다 또 험담에 잘 동삼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입니까? 친분 때문에요? 아니요 그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옥에 가면 의외로 여기에 안 와있을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와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와있다고 합니다 꼭 저 같은 게 아니고 목사님의 역할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많이 와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도 많이 와있고요 여전도 회장님들도 이런 중직자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다가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만이란 병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수종들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최상위로 모시던 미가엘과 같은 그런 천사가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다가 찬탈하려 하다가 저 지옥의 주인, 마귀가 되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즉, 여러분, 주어진 자리를 벗어난 자들이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위치를, 분수를 잃어버리고 날뛰었던 사람들이 최종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바로 저 안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여러분, 육체로 끝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따라서 신앙의 상급자가 되었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은요 이런 교만이란 유혹이 우리에게 다 찾아올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상급자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어거스틴이 했던 말과 같이 똑같아요 성어거스틴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성어거스틴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곤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겸손해야 여러분은 신앙의 키가 자라갈 수 있고요 여러분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어떤 영적인 선물도 하나도 일치하냐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에 심화하면서 경험해 보았지만 교회에 많은 우리 부교역자들 교회 내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분들의 위치가 직분이 그렇습니다 이전 목동교회에서 같이 심화했던 같은 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특이하죠? 같은 반인데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화했어요 저는 고등부, 그분은 중등부 이분이 근데 중간에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저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전에 형이랑 있던 그 교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그 교회는 참 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는데? 형, 글쎄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저한테요 어이, 인전도사 이리 좀 와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나 문화적인 큰 충격을 받았대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같이 저랑 신무했던 목동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은요 합동 측 부총회장을 지내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또 여러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우리 총신대학교, 총신대건물, 양지와 사단 캠퍼스 모두를요 리모델링 할 정도로 유수의 중견의 건설사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치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전조사님! 그래서 여러분, 깍듯하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기 때문입니다 늘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또 도하십니다 전조사님,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시죠? 라고 저희를 위로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원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 70대 어르신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무슨 결심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이 교회를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서를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라는 그런 결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 여러분, 전조사 뭡니까? 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전조사님 그 부교육자들을 그 존재 자체로 주의 종으로 예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시퍼럽게 어린, 겨우 서른 살이나 됐을까 싶은 우리 일개 전도사에게 이렇게까지 대해주시니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에, 발에 쉽게 차이는 존재로 니나 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한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은 단순히 주의의 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보내신 일을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찬양같이 불렀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선택을 여러분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일을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제목과 같이 언니, 그 부교역자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라는 그 싹을 분별해내는 리트머스지로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보낸 이가 누구신지, 누구기에 그를 보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사도바을 보십시오 사도의 자격이 있네, 없네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평생 꼬리패처럼 그의 자격 논란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에게 사도라는 직함을 붙여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생전에 만난 진짜 사도들과 저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바을과 같이 내가 영으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또한 또다시 사도라고 그 누구까지, 어디까지 계속해서 사도라고 불러줄 수 있겠냐? 이런 챌린지를 사도바을은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을의 글을 읽고 나서 글은 너무나 힘이 있고 날카롭고 뛰어나지만 그를 얼굴대 얼굴로 만났을 때 그의 언변은 이상하게도 글에 비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로 대할 때 참 많이 기대를 하고 모셨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글에 비해서 조라냐 왜 이렇게 형편이 없냐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못하냐라고 챌린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바울이 두 가지 커다란 의구심과 불만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거나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 3분의 2는 날라가고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영적인 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의 핵심 자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넘어뜨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연약함들 그 누구보다 마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군으로 참여하여서 맞는 말 했네 역시 내 생각에 틀리지 않았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 라고 여러분, 맞장골 치신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훗날 바울로 평가받을지도 모른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보낸 받은 이 보낸 받은 이는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보내신 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속한 그런 직원이기에 여러분, 그 회사를 보시고 사장님을 보시고 회장님을 보시고 그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한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를 아주 잘 숨겨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건실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기 위해서 우군길이 싸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회장님께 아래십시오 사장님께 타나운아십시오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회장님과 연결된 핫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낼 이메일 주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려움과 불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성숙한 상급자 교인들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란 병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상급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에 헌난한 여정을 다 꿋꿋이 이겨내고 마지막 마개가 여러분에게 신겨주고 시험하는 이 교만이라는 그 시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보율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겸성과 겸비함으로 넉넉히 피해가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다같이 시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